구이 없어서 할게 없을듯 와 구이만 없어서 저렇게 할게 없는 대기인데 같은 이유로 손도도 싫어합니다 게임이 늘어져 내가 이기는 상황이 아니면 게임이 좀 심하게 늘어지더라구요 손패는 되게 괜찮거든요 손패는 되게 괜찮은데 더 많은 바퀴를 이러면은 나 멈추는 거 있던가? 안 넣어놨나? 안 넣어놨네 멈추는 거 선조의 사도 시무스 이게 드라그마다가 뜬다고? 이게 드로우로 드래그마다가 뜬다고? 어때서? 일단 승려 아 승려 1쑤야 되는데 뭐한 짓이야 아 다 썼나? 다 썼구나 아 그럴 수도 있어 액댁 중요한 덱이면 액댁 중요한 덱 아니면은 그냥 막시모스 가만히 있어야 되고 뭔덱이냐 하아 펜듈럼이네 액댁 중요하겠네 펜듈럼은 액댁 중요하지 그치 에휴 빠고스카 평지 아 아 저저저저 이런 것도 집어넣았냐 정신적 압박만으로 이겨 거짓 아 일보 좋아 일단은 맥트릭스 일단 상대방들 그래 일단은 브이를 보기 싫으니까 브이 치우는게 맞긴 한데 브이 치웁시다 내가 효과를 했을거야 렐러가 있군요 효과? 이브리스는 알버스 제로로 씁시다 리틀라이트 돌아오고 얘 공격비로 소환했구나 미쳐서 공격비던 성년이 죽잖아요 제발 아 무슨 얘란 말이죠? 저거지같은거는 어떻게 해야되지? 저거지같은거는 어떻게 해야되지? 뭐야? 리틀라이트 이걸 치워주는구나 고마워 그친구 드래그마 그친구 일단 드래그마거든 모르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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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네 모르나보다 일단 여기서 써야죠 융합을 하자 구이 없어서 할게 없을듯 공격력을 올린다 공격력을 올린다 난 죽음을 택하겠다 와 구이만 없어서 저렇게 할게 없는 덱인데 드로 드래그쓰는 좋다 증지 유니콘 소환하고 드래그마타 깔면 딱 될것 같긴 한데 이제 2두루에 엑스트라 두장정도 볼 수 있으니까 안쓰네 아울보 매트릭스 얘 피닉스 안넣었네 피닉스 안넣고 싱크로축이야 싱크로축은 이렇게 되는구나 남별지로 가라 아이고 좋아 발사 이겼다 으아 이겼다 아